이 동물은 65,000년 전부터 살아왔다고 합니다. 얼굴은 캥거루를 담고 당나귀 귀와 코는 돼지코를 하고 있고 먹이를 먹을 때는 혀가 30cm까지 나오며 긴 발톱과 캥거루를 닮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땅돼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사막에서 땅속에 불을 파서 생활을 하며 먹이는 개미와 곤충들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땅돼지는 제3기에 멸종된 원시유재류 관절류와 비슷하다고 하여 현재 원시유재류로 분리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진화에 실패한 걸까요?